여기 보세요! 아이돌! 진호씨! 다 소비! 다 소비! 성공! 성공! 저도요? 여러분! 이 분위기 시켜드릴게요! 성공! 동우씨는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동우 영광검색어에 동우방귀가 나오는데 뭐죠? 우리 조였는데 방귀 껴갖고 아이돌 방귀는 뭔가 좀 현명이 됐는데 빡! 빡! 이렇게 껴갖고 이게 뭐냐? 이게 뭔 소리야? 동우방귀 죄송합니다 동우분이 자주 방귀를 껴요? 어머니 닮아서 장애인 그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뭐 방귀 두 모자 두 분 네 급하시면 그냥 껴세요 아니 근데 춤출때도 그렇게 스몰스몰 나올 때도 가끔씩 나와요 키물주는 부분 있어요 근데 그게 온몸에 힘 들어가거든요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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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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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방철용씨는 얼마나? 저는 그때부터 해서 한 150 정도 그리고 자기들이 공부라는 거는 생활에 불편하지만 않으면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야지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와영이 형만 잘한다 어머니 덕분에 전국의 모든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돈을 주면서 야 당구 치고 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진짜 생각하면 억울한 게 어렸을 때 방학 때 어머니가 아침에 천 원을 줘요 천 원을 주시면서 오락실을 갔다 와라 저녁에 보자 천 원을 주면 이게 오락당하고 밥도 먹고 그러잖아요 게임만 해도 천 원을 다 써요 그럼 들어오면 엄마가 얼마 남았냐 남은 게 없다 그러면 혼나요 남아와야 되는구나 돈을 따와야 되는군요 오락실을 가는데 하루 종일 천 원을 주시고 다 잃으면 항상 혼났어요 그게 아쉽죠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왜 남겨오라고 꼭 하셨어요? 100원 넣으면 오래 하는 애들은 하루도 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어떻게 게임을 24시간 동안 게임을 하냐고 100원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 상자 씨 어머니가 오늘 부산에서 오셨어요 상자가 굉장히 어려보이는 아니요 진짜 누나같아요 누나 시대는 66년생이래요 그렇지 66년생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오는데 아니에요 엄마라고 불려야겠네 어머니께서 사실 어릴 적부터 교육을 해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노래 방면으로 어머니께서 원래 예전에 합창단이셨다고 합창단원 음이 안 맞거나 표정이 이상하거나 뭐 좀 안 맞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처럼? 야 그거 아니야 다시 불러봐. 그게 아니야 이러고 다시 불러봐. 그러고 계속 시켰어요. 그래서 밤마다 얘는 와가지고 계속 저한테 받았죠. 근데 혹시 그때 만남이 영화 사랑한다는 흔한 말 한 번도 해주지 못해서 혼자 서운한 마음에 지쳐서 숨어봐 고맙습니다.